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개정된 통학과학으로 진행되는 강의인 우아한 출발 현장 강의 버전에 대한 이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선생님이 이 개정통학과학 강의가 현재 두 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하나가 우아한 출발이고요. 또 하나가 우월한 개념 완성입니다. 그래서 크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테마는 수강 대상, 개념 및 문제풀이 그리고 교재 및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먼저, 네,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이랑 어디 갔네? 자, 우월한 개념 완성이랑 우아한 출발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차츰차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의 우아한 출발은 대치동 현장 강의에서 항상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 네, 특강용으로 진행되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. 그래서 통학과학 전체가 개정된 이 통학과학이 한 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수상, 수하처럼 통학과학 상하로 구성이 됩니다.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. 그래서 아주 큰, 긴 강의를 방학 때 다 못하죠. 1년 컬인데 그래서 방학 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, 핵심 내용들 강사의 지도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네, 방학용 그래서 좀 미리 공부하는 용으로 선생님이 준비하는 이 강의가 우아한 출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OT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나 지금 방학 때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네, 우아한 출발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. 되셨죠? 자, 그럼 쌤 우월한 개념 완성은 무엇인가요? 라고 한다면 겁나 우월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 학교 내신 대비 내가 어떤 학교가 되든 지역이 어떻든 뭐 자사고든 일반고든 다 상관없이 꼼꼼하게 내신 대비까지 가능하게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진행하는 강의가 네,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좀 많이 헤비해요. 강좌수도 2배 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두 개의 강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나에게 맞는 강의를 잘 선택해서 이 강의 선택 잘 하시고 수업 따라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자, 수강 대상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자, 그리고 물화생지 탐구 과목에 이 브릿지가 필요한 학생 무슨 말인지 알죠? 중 1, 2, 3에서 배웠던 이 과목들이 있는데 네, 자, 이 배웠던 과목들을 바탕으로 나 물원, 화원, 생원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확 들어가면 안 되죠? 그래서 통합과학이 이런 브릿지까지도 싹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수강 대상 통합과학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에서 짜잔 주의사항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강의는 핵심 내용만 라이트하게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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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. 되게 많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. 예를 들어서 화석과 지질시대가 들어가면 화석 싹 다 외우고 막 어이, 공룡 이름도 공룡 이름은 요즘 안 외우지만 뭐 외울 게 너무 많죠. 그래서 그런 너무 많이 암기하는 내용을 다 덜어내고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. 통합과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뼈대를 그냥 딱 잡는 강의이기 때문에 나 내일 내신시험인데요. 이렇게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내신시험 직전에 듣는 강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. 되겠죠? 자 통합과학 내용 중에서 수능 물화생지 그러니까 수능 물화생지에 계속 나왔던 그 헤비한 내용들을 쌤이랑 같이 다루는 그러한 강의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개념 및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본다면 이 개념은 수업 주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자 선생님 우월한 개념 완성은 헤비하죠? 모든 걸 다 대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좀 나 꼼꼼하게 공부 그래도 방학 때 이거 다 할래요?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. 근데 쌤 나 시간 없어요. 나 수학해야 돼요. 국어해야 돼요. 이런 친구들 자 이 수업 주제 보세요. 자 독학부에서 그냥 내신에는 넣지 말고 2, 3, 4, 5 단어만 좀 내신에 좀 다루세요. 라고 했기 때문에 과감히 툭툭 뺍니다. 그리고 잘 봐 물화생지가 있는데 여기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 이런 거 신소재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신소재는 학교마다 똑같은 학교라도 내신 다루는 선생님이 어떤 셈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지질시대 화석 멸종 이런 것들 생태계의 구성요소들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은 암기할 게 많거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뺍니다. 그래서 쌤 교재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렇게 조금 밝게 표시된 것들 이 부분을 쌤이랑 함께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되겠죠? 정확하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? 라고 한다면 대치동 현장 강의는 쌤이 3시간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45분 정도의 강의가 3번 정도가 진행이 돼요. 그리고 12회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총 36강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들을 때 1강 듣고 다음 날 들어야지 아니면 2강 듣고 한 2개 정도 듣고 다음 주에 들어야지 이거 비추입니다. 똑같은 그 박진감으로 아 이날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 들을 때는 3강씩 수강하는 것들을 권장 드립니다. 되겠죠?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수업을 할 거고 문풀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너희 있잖아 예를 들어 중력 시스템 물리 같은 것들 아니면 중화반응 이 화학 같은 것들은 사실 개념 10이고 문풀이 90이에요. 그래서 쌤이 개념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 문제풀이가 주로 되어야 하는 그런 주제는 문제풀이의 예시를 개념에 넣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개념 수업 들으면 적당한 문제는 다 풀릴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업의 교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히도 선생님의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은 같은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 우아한 출발로 착 봐주시고요. 네 내신 꼼꼼하게 볼 때 이 똑같은 이 교재로 봐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두 번 보는 효과죠.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. 자 통합각 상 이렇게 뿅뿅 자 통합각 하가 됩니다. 선생님 이거 일러스트 고르는데 20번 정도 그림 바꿨던 것 같아. 쌤 감성이야. 쌤 되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 내지는 파스텔 이런 것들 라벤더 이런 것 좀 좋아해서 쌤 딱 감성으로 약간 우머리아 같죠?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돼요. 두 개의 교재가 우리가 사용이 될 것이고요. 교재 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. 그리고 문제 기본 문제 있고요. 그리고 수능 문제들도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서브노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브노트는 선생님의 이 전체적인 풀 커리를 쌤 조교가 같이 보면서 이걸 다 송글씨로 만드는 이 교재 그러니까 노트죠 진짜 그래서 필기 노트가 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만 관 부 네 맞나? 자 요즘 단어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브노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알겠죠? 자 그리고 마지막 과제가 있어요. 현장 강의에서 과제 보고 테스트도 보고 그렇게 하겠죠.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자료들을 쌤이 그 해 그 해 이제 그때 그때죠. 그래서 1주차 때 2주차 때 이런 과제를 함께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과제 같이 보시면서 좀 문제 같이 풀어주시고 그러면 현장의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나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자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. 여름방학을 통해서 통합과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맛보기를 하고 싶다. 네 나 막 60강 이상 되는 그런 강의 말고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 좀 과학공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네 이 강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의에서 만날게요.